네 티비 중계하다고 물어보셨던 그렇죠 오오 좋아요 지금도 조깃ый 아마도 그...् 뭐.. 유씨팔 유씨팔을 거친 이 선수들을 1és1 2n.... выполni moment 라인파건듭니다 맞혔어요 지승배 지승배의 안쪽으로 파간다면서 지승배 좋아요 네 어 지금도 어려운 자세에서 왔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구요 4 시빈들 점 이 한점 추가합니다 그대로 직접 봐서 들어가요 독점 h o t 라이 탑니다 여기서 100 시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완벽하게 되었어요 리바운드 를 뺏기면서 쉽게 공격을 해요 김민서가 지승배 지승배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으며 어려운 자세 에 좋네 즉 배 바깥쪽 를 빼 좋구요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됐습니다 안준이 잘 들어왔어요 아 아 메이드 를 못시켰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우주가 아주 좋아요 4 슈터 거든요 장연 막혔는데 다시 외곽으로 어 보내자 아 다시 외곽으로 멈춰서서 100 샷 깔아 4 쌉 점퍼 오 중간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정해로 에이크 쑥 올려 놨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 네 네 왜 수백이 doen 하는 것도 요그렇게 경기 운영 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게 또 어렵거든요 ows 저 repres 러워서 부담이 되는 거죠 를 즐기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재밌는